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외과 전문입니다 오늘은 배지를 하나 차고 나왔는데요 지난번 mbn의 엄지의 제왕에 출연하면서 착용했던 소품이 되겠습니다 엄지의 제왕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코성형에 대한 지난 영상들에서 코의 위쪽 즉 단단하면서 움직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코의 위쪽을 성형하는 방법은 단단한 물성을 갖고 있는 보영물이 좋다 즉 코필러나 자가진피 코성형 고아텍스 같은 좀 말랑말랑한 물성들은 코를 높일 수는 있다고 하여도 그 물성 자체가 물컹물컹 하기 때문에 코에 엣지가 잘 살아나지 않아서 높아지는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코끝 성형은 그와 반대로 말랑말랑하면서 표정을 지을 때 움직일 수 있어야 성형한 티가 나지 않으므로 콧대 수술과는 전혀 반대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코끝 성형하면 저는 항상 피노키오가 생각이 나는데요 거짓말을 하면 코가 커진다 길어진다는 설정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이는 의학적으로 타당한 내용인데요 사람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뇌에서부터 교감신경이 흥분이 돼서 심장 박동수가 빨라진다는 것이 거짓말 탐지기의 원리입니다 교감신경이 증가하면 피지선의 활동이 증가하게 되는데 얼굴에서 피지선이 가장 발달한 부위들이 이마 부분이라던가 코끝 턱 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블랙헤드 코팩을 하는 부분이 코끝이 되겠습니다 거짓말을 해서 교감신경이 흥분되면서 피지선의 활동이 증가하게 되면 코끝에 혈액 쏠림이 발생해서 코끝이 발기가 되면서 간질간질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 코끝이 간질간질하니까 자꾸 코끝을 만지작거리는 무의식적인 행동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예전 미국의 르윈스키 스캔들에서 클린턴이 코를 자꾸 만지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코끝이 정적인 반면에 코끝은 부풀었다가 작아졌다가 하는 모바일한 부위이므로 코끝 수술도 코끝이 돼지코가 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하여주면 성형수술한 티가 훨씬 덜 나게 되겠습니다 코끝 라인의 중요성은 벗은코, 직반벗은코 이렇게 말이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는데요 코대는 딱딱하니까 직선이겠습니다만 코끝이 얼만큼 올라가 있느냐에 따라서 벗은코, 직반벗은코 등의 명칭이 나왔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19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의 코성형수술은 콧대에 실리콘만 딱 넣어가지고 코끝 성형술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이러한 직선코 모양이 많았습니다만 이러한 직선코에서 벗은코나 직반벗은코가 되려면 아래의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코끝이 올라가야 전체적인 콧대 라인이 예쁘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성형외과적으로 코끝 수술을 하려면 어느 부분인가 절개를 가하고 방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 어느 부분을 쬐고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개방형 코수술이 있고 비개방형 코수술이 있겠습니다 콧구멍 안쪽을 절개하는 코안절개로 수술하는 방법을 비개방형 코수술이라고 하는데 피부쪽에 칼자국이 들어가지 않아서 흉터가 남지 않거나 보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수술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수술시야가 제한이 되어서 수술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방법입니다 즉 환자에게는 흉터가 남지 않아서 좋고 수술하는 사람에게는 치아가 나빠서 좀 어려운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는 방법은 일명 개방형 코수술 방법이라고 하는데 2000년대 초중반 우리나라의 성형수술이 붐업이 되면서 미국의 텍사스나 시카고 등지로 코성형 연수를 다녀오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양 코수술 방법이 주류를 이루게 되면서 유행한 코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에 장점은 말 그대로 오픈이기 때문에 수술시야가 좋은 반면 비주가 이렇게 절개되면서 흉터가 남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턱을 내밀고 다니는 사람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눈에 띄지 않습니다만 이 얼굴면과 코끝을 이어주는 비주에 비주가 바로 코끝하고 얼굴면하고 이어주는 통로가 되는데 거기에 이렇게 흉터가 남게 되므로 저는 비개방형 코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코끝이 올라가려면 이 안에 무언가를 넣어줘야 되는데 그 물질에 따라서 여러가지 효과도 있고 부작용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코끝 성형의 재료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에서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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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